대구 도심에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대구 대기오염 전체 배출량의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기후위기 시대에 시설이 당장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 염색공단 내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지난 1987년 중공된 이후 벌써 36년째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연료는 유연탄, 발전소 내에 있는 보일러 5기를 통해 생산된 증비를 인근 127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구 염색산단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은 80만 톤으로 대구 전체 934만 톤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량 역시 대구 총 배출량의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염색산단에서 나오는 매퀘한 냄새로 인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심하다고 발표되는 날은 거의 한 달씩 계속 안 좋으면 뜨잖아요. 그런데 눈으로도 보이거든요. 꾸역고 보이고 앞이 산도 안 보이고 염색산단도 꾸역해. 그러면 진짜 차 타고 갈 때는 창문을 열기도 실첩. 환경단체는 기후 위기 시대에 아직도 도심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이수출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유연탄을 LNG로 바꾸면 미세먼지 감축량은 93.9% 온실가스 감축량은 44.7%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는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 공감하지만 현재 염색산단 이전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단 자체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쯤에야 이전지가 결정되고 이후 실제로 이전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36년째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기후위기 시대에 대구시가 유연탄 사용부터 중단할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